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풍당당 행진곡을 한번 태평소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풍당당 행진곡은 엘가가 만든 작곡 작곡가 엘가가 만든 곡인데 군대 행진할 때만 쓰였다고 해요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아 우리 사물놀이하는 친구들 풍물놀이하는 친구들이 문구 판굿 들어갈 때 그걸 딱 불어주면 저는 얼마나 되게 좀 웅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언젠간 꼭 불고 싶지만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한번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몇 장면이 있는 건가요? 무너적으로는 했지만 몇 장면이 있는 동작대로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뚜껑